최근 mbn 뉴스파이터 프로그램에서 김명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손태진의 인터뷰가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손태진의 새 앨범 발매 소식은 그의 팬들 사이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가요계에서 그의 깊이 있는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노래들은 네이버 음악 차트 등 여러 차트에서 뛰어난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명준 아나운서는 손태진이 음악계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손태진은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작곡 능력에서도 인정받으며 그의 곡들은 감성과 스타일을 담아 관객들에게 독특한 매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소속사는 새 앨범 발매와 관련하여 팬들의 쇄도하는 요청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의 음악에 대한 뜨거운 기대와 지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손태진의 음악 여정은 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상징적인 영감이 되고 있으며 그의 성공은 가요계에서의 굳건한 위치를 확립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김명준 아나운서는 손태진이 음악에 대한 열정과 진심으로 관객들과 깊은 연결을 맺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손태진을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예술적 여정과 음악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는 그를 가요계에 빛나는 별로 만들었으며 그의 새 앨범 발매와 전국 투어에 대한 기대감은 끊임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감성적인 멜로디와 깊이 있는 가사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손태진의 지속적인 성장과 업적은 음악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